그 나간 다음에 녹화 다운받아서 만드시는거 아니에요? 어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희 막 섹스 섹스 할텐데 괜찮아요? 아 괜찮아요 저도 섹스 섹스 레탈킹 유튜브 채널 같은 게임이었대 어? 아 이.. 이 새끼 왜 와 침런덩골이야 쟤는 아 또 오늘 저래 또 잘가 왜 깝치세요? 네 리뷰어분들 중에 누가 제일 티어 높아요? 저는 엉맹이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 없어요 혹시 잘하는 사람 확실히 없어요 아 근데 저도 잘하는 건 신경 안쓰는데 그냥 궁금해서 이건 진짜 좀 다 생각하길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높은 아 진짜요? 아 솔직히 까놓고만은 메탈킴이 제일 안정적으로 잘하라는 것 같아요 저 형 예전에 롤컨텐츠 찍었을 때 생각나 아 롤컨텐츠 했었어? 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정글 아울렐리아솔 정글 아울렐리아솔 정글야 아 아우솔 기분이 없었는데 아니에요 뭐 정글이래 이 값지도 않은 뉴메타는 뭐지? 아 만화가 없어 형이 재밌는 건 뉴메타가 아니에요 그건 트롤이에요 아니야 시청자가 재밌게 봐야지 뉴메타지 형만 재밌게 하면은 그걸 트롤이라고 해요 형 너무 재밌다 이러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에서 빅 유튜버랑 여기 남아봐야돼 여기 이렇게 때문에 여기 태도리 배쌈스럽게 해요 아싸 이제부터 배쌈로잼들이만 해야지 어 어 잘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 어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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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스카이도 하석에서 조용하잖아 어 김스카이 제일 조용하지 김스카이도 꽉 아 개띄꺼워 존나 살아났네 우리랑 할땐 존나 조용하잖아 여기도 여기서 김스카이 끼면은 진짜 웃음소리밖에 안될 것 같아 와 메탈팀 딱 셀롬님 오니까 곧바로 딱 톱톤 높아져가지고 와 아 나 이 사탈이 얼마나 좋아하네 확실히 리뷰어들이라서 무쓰리가 개좋다 게줏타 어 아닌데요 탑으로 안갔는데요 바위계인데요 지금 안간데요 안간데요 탑으로 가고있었소 아유 안간데요 지금 이제 미드에서 아아 아닌데요 미드인데요 워쾌에에에에에에에에에 텔론님이 우리 경찰이오 야 너 스몰넷이요 와 성공하는 색이다 스몰넷이요 아 근데 아직 군대를 안 갔다왔어요 어.. but 어떻게 할 거야 아 사사하지 아이 계속 빼래요 인생한테 할 말이야 진짜 그럼 살이나 빼세요 아핰핰핰핰핰핰핰ㅎ 아니 아니 저 저 딜겨울 했을 뿐입니다 저는 딱히 깔생각이 없었는데 형 형형 저도 군대 문제여 E 빼면 되지만 형도 건강 군대 살 빼면 됩니다 저렇게 김새기가 어! 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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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고마워 오! 오! 왜… 하고 manifest 키가 키가 키가!!! 키가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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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!!! 끌어 끌어 끌어! 끌어 끌어! 알았어요 위 해보느라 안보고 있었어 아… 둘이 굶이 되어 잘 왔다 에잇 으응 우리 메파키병은tre좋아요 bunker 아이 잘냈어요 크흐흫ㅋㅋㅋ 어? 가자 x3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어? 뭐야 쟤 킬가X4 킬가X2 킬가X2 킬가! 제가 또 포기했는데 5 어핰'm 형 그만 좀 드세요 아이 좀 옷이 좀 주세요 싫어 드세요 드세요 아래 못드세요 진짜 아 나 너무 좋아 텔런드 좋아요 이동속도 400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 에이 방금 돼지가 된다 에이 만약에 두 아 입니다 쟤네도 5인팀 아니야? 아니에요 저쪽팀 개잘하는데 우리가 더 잘할 뿐 제가 오늘 한 게임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오늘 첫 게임이에요 우린 일반인이지 아니에요 진짜 뭐 보내라 어? 딸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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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바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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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콘이 너무 좋아요 보디가드 해야지 임피랑 유령무이 가고나는 뭐가 아무도 대답이 없네 임피랑 유령무이 간다음에 요음을 갈꺼임 아무거나 보디가드 사퇴하겠습니다 이 지금이다 아냐아냐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탈론 날 죽이다니 너무 나빴다 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제일 싫어 으어어어 으어어어 우와우아아악 잘 가 흐어어어 방송인과 인터넷 리뷰어 아주 매너가 잘 잡혀있네요 그렇게.. 아 또 가고싶은걸 가실거잖아요 아 이번엔 진짜 말 들을거에요 죽음의 무도 죽음의 무도 아 죽음의 무도 비바라기 갈거야 그냥 이거 얘 누를까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역시 탁고창 너무 멋있어요 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히익 타워를 버리고 탈로잡아간다 히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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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가 잡으면 되는 부분 히익 히익 어어 왜 뭐 있었네 어어 으이헠헤 히익 히익 부동물해야지 어어 어어 야 래야 래. 어어 어어 야 래야래. 어어 야 래. 야 래. 야 래. 야 래. 야 래. 야 래. 스코이스고 오이. 로벽 어디가아 스코이스고 오이. 스코이스고 오이. 읏이 야 래야 래 컵 아잉 오아잉 으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스고하이 튜나님 템이 너무 멋있어요 역시 저렇게 말없이 올바른 템을 왼손이 한 일이에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형 근데 무대를 먼저 봤어요? 아우 서진 찍었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개대밋다 이거 영상으로 써도 돼요? 진짜 웃긴데? 불러서 같이 있어야겠다 아 재밌다 그냥 같이 있어도 재밌네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 그대로 굉장히 울고준 인성과 멋진 멋진 목소리 또 아주 잘시발 좋은 인터넷 문화를 잘 정착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오늘의 영상은 아 너무 매너 있으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면은 그냥 붉어보이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